경호기루엣 알아서 기여 연말 잘 보내고 아니 어디 저나 멍청 철설러기 어떤 말로는 날도시죠 보름이 피 까진 그겁니다게 아니 누게 영통하면 그럼 하라죠 그럼 허라 아니게 그 연말의 모임을 허기로 하신디게 제라 하기시리 이번은 선물도 준비하고 허전하신디 이 코리랑 감신것 때문에 이번엔 설레불기로 했잖아 난 보름이 피 까진 그겁이시게 피 까질게 이수가 당연하게 경혜이사쥬 요새 시국에 어느 시국에 그 모임들로 아야 니 헉케냅나 헉케냅나마 나 아니요 민 아이고 잘라염쩌 어건 결정은 안 아이고 좋다게 경호영말쥬 기여 다 기어들어가는 음성으로 그것만 그자 베레멍 살아온 사름고치로 무사공 보름이 피 빠져 내 부라 나 배수금에 보름 빠지는건 나베지 인혁배냐 거기에도 이제 맹시맥 나도사 점 맹질밥이라도 돌게 먹쥬 점영이 형 이거 이거 확진자 숫자들 늘어가고 하는데 이거 모르게 우리 몇살은 모형하는건 어떤거 아닐 테쥬 형 이거 이거 모임이라도 해야딴 그거 잘못해영 이거 코로나 걸림이나 어떤들로 쟨 아이고 거기도 아방 그 갑작모임에 그 임원들 이번엔 결정 잘난거다 그 코로나 앞에서 맹질밥 거늘먹거리는 사람도 아마 전세계에 인혁받기고 실거다 전세계나마 나 연말에 그런 모임들도 자제허구 해마다 연말이민 직장에서나 친목에서나 그거 점 스케줄 맞춰가면 맵바티 촘여는 모임들을 작년 연말엔 허이수가게 거기에도 울린 서뭇 맹심들허영 이거 이거 촘우멍 실루멍 이거 자제허영 잘 이 위길 넘기민 내년게 맹질땐 맹질밥 돌게 먹어질 티서 어떤거 알아줄 것밖에 맹이심이고 영이심이고 이사름아 다 험행이무세요 저 이신사놈들 육식사놈들은 어디 저 원정달 가멍달 미실멋 돗자꼭 쇠자꼭 험테넨지 미실멋 우리만 미실멋 혼빵을 그 해봤자 미실멋 우리만 우리만 그 놈들 잘못하는거 그거 본받을 필요없고 인형만 썩 허리는거 꼭 거기 지키고 어디 휘가러 당기지 말고 어디 또 거기 갈 일이실 때도 마스크들 똑 쉬고 손도 소독 잘 놓고 그고 사람이신든 이왕이면 꼭 가야될렐라 아니면 이르후제로 전 밀왕 놔두고 그 험엉들 개개인이 일일이 각자 그걸 조심하여 사주 놈들 몇사람 그 지키지 아니임쩐 아이고 나만 잘놈이 무식할거라 저사람들도 지키지 아니임신디 거긴 참을락 허멍 거긴 딱냥 이거 이거 숭시가 제외될거 난 아방두 겅아랑 올 연말엔 그 회 그거 모이는거 못가는거 섭섭하게 생각허지마랑 그자 집이서 나영 둘이 그거 허면 될거 아니까기 개개인이 찰랑땡이라면 왜 아이고 찌빠른 소린 나완 인혁이 형 나이고 361 방에 한번 갇혀봐사 이제 제라하게 기절을 헌거지 이제 아방냥 미식허인 무식허인 허위도 나난 아방 걱정허인 존단이 허위해주고 영없어 정없어 이치로 괴삽니다 저치로 괴삽니다 옆이서 고라점주 누게 동네 동네 아주망이 아방신들에 건의해줌지 거우까 그 커피 카주는 현양이 아방신들 건 걱정을 해줄거 담수가게 하이고 나가보기엔 격쟁이 아니고 술차 마거 카보단 그가 닮은디 하이고 진실만을 고라주심 아이고 진실만 고막을 소리가 못나와 고르나마나 아이고 이번 저 연말엔 술돌도 헛설 조경먹고 저 맹질밥 떨렀던 돌개먹음 짐지 코우닥에 거땅인 맹질밥 맹질밥 곤밥의 괴기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맹질밥 곤밥의 괴기를 생각하는게 아니고 세남인 이 코로나가 참 이거 끝나야 된다는 걸 강조어진 거님 짐지 맹질밥의 어느새 괴기에 곤밥 못 먹어gen 그 소리를 험이 헌데는 말이 빡이 쫑 너도 이제 호설 멀리 가 가까이 오지 마라 다 털어지려는디 너도 털어져 아이고 쫑 아이고 어땅인 오늘 요새 원통도 날 우처감인 헛을 괴로왕 아이가 오묵거리질 아니임시다 게 자희도 어떤 연령이 대관한 원 날 우처감인 어디 저 씩씩씩씩 커임시인가 와앙 그 자취네 집에서 나오지 널랄이 귀막아씨냐 맹알고탕 봐도 잔깨갈대갈대 떼랄랄 빗을 떼수 소리만 자꾸